안녕하세요. 고여산입니다. 오늘은 사랑 이야기 중에서도 또 다시 만나는 이야기. 만날 때는 좋았는데 이별을 할 때는 몹시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오늘은 제가 남자의 입장에서 오빠들의 입장에서 헤어진 언니와 헤어진 여자에 대해서 저희가 재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타로 영상 좀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좀 올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항상 속마음이나 마음은 타로가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려서 그런가 오늘은 제가 타로로 살짝 풀어봐 드릴게요. 저는 이제 보통 사주나 신점이나 모든 걸 오행으로 많이 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섯 가지 타입으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1번은 호환석이고요. 2번은 이제 로즈석, 장미 로즈석, 그 다음에 이제는 저희가 초록색이고요. 노란색 돌과 노란색 돌과 마지막은 파란색 돌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돌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카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지정해 보세요. 자, 그러면 선택 다 하셨죠? 제가 성격이 급해서. 자, 호환석에 있는 카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에이스 펜타클이 나왔고, 그 다음 카드에서는 왜 헤어졌는지, 지금 마음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에이스 펜타클이라고 해서 저는 소가 나오고, 이렇게 태양 카드처럼 이런 것이 나올 때는 조상에서 도와준다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재인은 가능하신데 헤어진 이유는 그녀의 마음이 많이 상했다. 같은 말이나 행동으로 그녀가 마음을 많이 다쳤다고 되어 있고요. 그럼 지금 현재 그 사람의 마음에서는 내가 다시 이 사람과 잘 되면 나한테 이익이 있을까? 아니면 이 사람과 만나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제는 이 사람과 만난다며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고 봤을 때는 새로운 시작도 꿈꾼다고 되어 있고, 또 사랑의 그 끈앞을 줄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 보니 재해가 가능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즈석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카드가 뭔지는 모르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힘 카드와 여러 가지 카드가, 제가 뭐뭐 카드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고요. 일단은 서로 재해는 가능할 수가 있는데, 남녀 간에 서로 줄다리기 하듯이 밀당하듯이 힘겨루기 하는 모습도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은 본인만 자신만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카드에서 보면 우리 오빠가 이 언니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안 쓰셨나 봐. 너무 아끼시고 너무 내 것만 조금 생각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꽁생홍 같다. 나한테 너무 돈을 안 쓴다. 자린고비 같다. 그런 마음도 들었고,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닌 것 같고요. 심적인 문제에서도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다고 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언니가 지금 현재의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냐. 옛날이 그립다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 내가 내 남자친구랑 사이좋게 재미있게 놀러다니고 이야기하고 했던 게 그리워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연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언니가 지금 어떻게 먼저 연락해 주면 내가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니 재해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니까 먼저 한번 연락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초록색 돌. 초록색 돌에 사니 결혼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갈팡질팡이라는 게 나왔고, 새로운 시작과 축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는 다 제외가 된다, 그죠? 자, 여기서는 결혼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내 기둥에 집을 지어서 같이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 분은 선택에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별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딴 말이 뭔데? 우리 오빠가 언니한테 어떻게 한 거지? 믿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고 신뢰감을 좀 부족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분은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빠를 만났는데 오빠 입장에서는 결혼보다도 아직까지 더 알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 언니의 마음을 갈팡질팡 나게 만들었다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니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떠났다. 아니면 새로운 더 나은 날을 위해서 이제 이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목적인 사람이 때문에 결혼하자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축복의 잔이 오잖아요. 희망이 오고 감정이 다시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이 카드가 있는 분들은 내가 이제는 정말 결혼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결혼하는 건 너랑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재해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노란색 돌이고요. 카드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를 봐서는 재해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여기서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라고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후회도 많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능력을 조금 키우고 또 나만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카드를 읽어보면 지금 재해되기는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왜? 이 만남을 이 언니는 후회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괜히 만났다. 정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끝이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본인만의 시간, 그죠? 본인 혼자인 시간을 갖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금사주이신 분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마음이 이렇거든요. 5월달, 6월달, 7월달 은기에서 보면 금사주이신 분들이 조금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런 말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토사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카드입니다. 자, 카드는 이렇게, 이렇게 저도 몰라요. 이렇게 이런 카드가 나왔고요. 와우, 카펫의 분들은 좋았는데 두 분들은 조금 힘드시네요. 카드에서는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 있다. 또 그 다음에는 온몸이 만신창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노력해서 이제 돈을 쟁취를 해보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이 카드에 봐서는 이별, 이제 제 일을 할 수 있나 없나 해서는 하기 힘들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지금 스트레스 쌓이고 죽겠대.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고 헤어진 이유도 내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거나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별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현재에서도 나는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사랑 따위는 하지 않을래. 여자 마음이 그렇대요. 언니 마음이 그렇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일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내 일에서 최고가 되고 싶고 오빠 이 다섯 번째 이 오빠를 위해서는 다 만남을 유지하고 싶거나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우리가 사랑할 때는 너무 뜨겁고 좋잖아요. 이별할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유 없이 이별 통보 받을 때도 있잖아요. 다 그게 이유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체크하시고 빨리빨리 눈치껏 그 언니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데이트 코스로 타로 근처에 하시는 분 많잖아요. 타로 선생님한테 가서 타로 보면서 지금 현재 연애 타항이나 유지해가는 관계나 여자친구의 마음 또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쁜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쁜 사랑하세요.